제 4장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가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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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통을 하시니요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니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전능한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강취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를 드릴 때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봤을 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노아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12명의 장로들은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명의 장로들은 신약 성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피로 깨끗게 되어 예수님의 의의를 은혜로 입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금관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새 생명 얻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고 또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말씀을 의하면 이 생물은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무언가 보기 흉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눈 많은 것은 깊은 통찰력과 지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네 가지 생물이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은 이 네 가지 생물이 창조물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사자는 동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소는 동물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사람은 창조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게 지으셨고 또 독수리는 새들 중에 가장 위대한 새입니다 이 그룹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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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세 번 반복합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세 번 거룩하다 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강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룹들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가 한 시간 반 정도 넘어가면 길게 느껴진다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 그룹들이 지각과 통찰력이 뛰어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뛰어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뛰어날수록 우리가 더 칭찬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파바로티처럼 노래 부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숨이 멎는다 만약 누군가가 모차르트처럼 피아노 친다면 너무 아름답다 기가 막히다 또 듣고 싶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호날도처럼 축구를 한다면 너무 재밌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찬양할 것입니다 가장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 그룹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받고 환란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관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른 것인데 왜 그 승리의 관을 주님께 드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호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내 모든 리더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